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복서부터 한번 좀 기억을 해볼까요? 기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라고 봐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 다 기억하시네요.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지난주 다루었었죠.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렇게 전반부가 지난주까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의 복은 사실상 내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실질적인 뿌리 또 기초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부터 다룰 다섯 번째 복, 여덟 번째까지는 전부 대인관계에 관한 복의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서부터 지난주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기초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존재로 행동하고 또 삶을 표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부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의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어느 한 산에 오르셔서 청중도를 앉혀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던 그 시대에 사회적 통념에서 극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고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상의 기초로 놓았던 유명한 세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한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극률이라는 동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다면 이 시대의 극률이 예수님의 극률과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톤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많은 작품을 남기고 글을 썼지만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믿겨지질 않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극률이라는 동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제목이었습니다. 극률? 그게 뭐야? 소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온유라든지 하는 것은 썩 그렇게 동목에 안 맞는 원리였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그 이상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것이 정의이고 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용감한 거예요. 참고 이런 것은 비굴하고 굴욕적인 거예요.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세네카는 건강히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저주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기준에서 볼 때는 왜곡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판단은 매우 이성적인 것이다. 굉장히 이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통념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극률을 설명하시는데 도대체 이 극률에 예수님의 사고적 뿌리는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것일까를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사고적 뿌리는 구약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하고 모아서 대변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집어올리라면 한 단어가 걸러 올라집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걷어올리려면 어떤 단어가 길러질 것 같아요. 헷셰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호세하서 6장 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헷셰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인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저희 딸 이름이 인에예요. 이네. 바로 여기에서 생성한 이름입니다. 조초? 이네. 헷셰드라는 뜻이에요. 이 헷셰드는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랑, 극률, 자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덧붙여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힘, 힘도 헷셰드예요. 그런데 그 힘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을 실행하는 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극률이란 덧목은 구약에 설명된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몇 조각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네 번째 복이 뭐였는가 하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는 뭐냐 정의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구현되고 어떻게 되는 것? 실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라는 것은 행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관념이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의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극률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음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는 것이 극률의 완성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를 보거나 누군가를 보면 순간적으로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저거 어떻게 해?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런데 이 극률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동무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인자, 이 인자가 인애라는 뜻입니다. 이 극률이라는 뜻이에요.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극률이라는 단어와 항상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성실이에요. 이건 누구의 성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극률을 베푸시는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것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극률을 베푸는데 하는 폼이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자식 뭐하러 도와줘? 됐어, 이제 여기까지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면 우리는 진작 저부터 이 자리에 없어요. 넘어져도 또 기다려서 다시 세워놓고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또 데리고 가시고. 이게 뭐예요?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반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표출하고 싶은 극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률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성취되는 것이라면 극률은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 극률하심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실함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극률의 정의입니다. 이 성실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률을 베푸는 자는 항상 어디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성실함까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위로 또 구제 극률 나오는데 함께 등장한 단어가 뭐죠? 성실함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구현해 내시는가를 가슴 뜨겁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출생서부터 이 극률을 따라 극률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인생에 젊은 날 불어닥친 이 황당스러운 고통은 어떻게 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 시대 기준대로라면 드러내서 고발하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정원한 사이의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의로움의 기준대로라면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그런 여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해가지고 법대로 처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했을 때 요셉이 경험했던 의로움은 그 시대의 의로움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기초에 뿌리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덮어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한 그 의로움의 질서를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어디에서 만개하셨어요? 십자가. 십자가 주변에 그를 못 박던 무리들이 얼마나 모독과 수치와 매질을 가했습니까? 그런데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며 우리의 못남, 허물, 오해, 모든 분노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극률을 꽃피우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이 이상 극률하심을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극률은 구약에 뿌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여섯 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극률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극률이 여기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인 내용을 열고해가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률의 여섯 가지 행동원리입니다. 첫 번째, 아낌없이 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명기 15장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지막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구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 줘도 되는데 둘 줘라, 둘 이런 건 조금 오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은 그런 불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아낌없이 주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주제냐 그 말이죠 내 주머니에서 내가 어디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밤잠 못 이루고 벌어서 저축한 돈을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갈등을 하는데 어떻게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는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야, 참 표현도 대단해요 살점이 떨어져요 나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게 벌은 돈인데 그런데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다 벌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이거나 나눠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들이거나 나누는 것은 그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다 소름 돋더라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띄워주세요 네 것을 주라 우리 2사야서 58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양식을 나누어주라고요? 네 양식 그런데 일부 근현대사회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엉뚱한 행태가 있었는가 하면 소위 의적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부자들을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훔쳐서 벌은 겁니까? 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뺏어다가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누어준다 그건 사회적 질서와 혼란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그가 게을러서 불성실해서 가난하냐? 그 논리도 더 무서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배경 안에서 이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58장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남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의 양식을 나누어주라고요? 내 것 자기 것을 나누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좀 골로세서 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하고 죽게 하듯하고 기독교 말고도 극류를 베푸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도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대자대비 또 다른 데도 극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는 가르치는 극률과 다른 곳에서의 극률은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여섯 번째 항목에서 함께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죽게 하듯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라? 은밀히 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은밀하게 어떻게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몰라요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 군데만 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이 나와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 사실상 복받은 자들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자기가 한 것을 몰라요 자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네 그러면 그게 뭐가 됐다는지 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식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복받은 자의 뭘로서 한 겁니까 본성으로 한 거예요 본성으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했다 그 말이에요 한 것은 알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거죠 자기가 인식하고 한 거죠 그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된 심령은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성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 심령 자체가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의인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은밀히 하라 극률은 은밀히 베푸는 겁니다 은밀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정확한 대상과 이게 원래 제가 문자를 방송실에 줄 때는 적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주는 바람에 저게 지금 오자가 난 건데 일부 때 아 이 설교를 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적절함보다 더 적절하게 오타를 아주 영성 있는 실수를 한 거예요 적절한 시간이야말로 절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야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타를 그냥 둔 거예요 자 10편 112편을 한번 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어떻게 행하리로다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목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대상 정말 저 사람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꼭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절절한 타이밍인가 그게 적절한 시기라고 말이에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참 어려운 연약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우리 연계교회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급하게 한 1억이 넘는 재정을 당에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임대료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약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급히 단체방에다가 문자로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지출을 해주라고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주중 안에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그 주된 내용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한 모금 냉수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극률이라는 것은 정확한 대상과 철절한 시간에 이건 적절함 보다 더 센 말이에요 철절한 시간에 비록 오타가 났지만 항상 남 돕는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극률을 베푼다는 게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결코 아니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알아 이건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나 극률을 설명할 때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극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원래 그 자리가 내가 있었던 자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의 도움과 건지심 없으니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의 뗄깝 노릇하고 있었을 존재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그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장의 스릴러에 모든 장르가 다 엉킨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구나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극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원래 거기가 내 자리예요 이걸 베풀 때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극률이 꽃피운 사건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존재 이걸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극률을 베푸는 이유입니다 이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손을 펼치고 극률을 베풀지 않으면 그 극률은 하나의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본성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죽음의 자리를 거두어내는 복된 순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 Gimme 지금 DAN DO 긴 ən mul d 20 1 2 2 2 1 2 2 2 5